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45dB 정도 나오는데요. 먼저 액타쿠의 자연풍입니다. 54dB 정도 나오네요. 자연풍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. 한 번 더 누르면 1단 1단도 54dB 정도네요. 그 다음은 2단 60dB 정도고요. 3단 64dB 정도 나오네요.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. 그리고 런터스 선풍기는 일단 57dB 정도고요. 자연풍 자연풍 이 자연풍도 똑같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. 일반 모드로 2단 63dB 정도 되고요. 3단 66dB 정도 되네요. 해석